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의료인력지원법 개정법안 조속히 처리하라. 모든 의료기관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저임금이 고차가 되어 있고, 노동자의 당에나 걸린 휴가, 병가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 없이 해구당에도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가 있습니다. 평등, 인간의 존엄성, 경제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의료전문직 노동자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적정보수 조사 및 보장 관련 법안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 전국보건으로산업노동조합, 대한영양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카위생사협회 공동주체로 진행됩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노조 부위원장 정재범입니다. 먼저 참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님 찬석하셨습니다. 전국보건으로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님 찬석하셨습니다. 전략조직위원 김경규 전략조직위원장님 찬석하셨습니다. 대한치카위생사협회 항윤숙협회장님 찬석하셨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최병호 부회장님 찬석하셨습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중소병원위원회 박민희 의원님 찬석하셨습니다. 대한자격치료사협회 유나영 과장님 찬석하셨습니다. 대한영양사협회 장수빈 정책회장님 찬석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으로노조 최희선 위원장님의 기자회견 취지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으로노조 현장에서는 많은 의료전문직 노동자들이 환자의 곁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고도의 숙련과 집중을 요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올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대부분의 보건유료 인력은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일하는 의료전문직 노동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와 사회적 역할에 부합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 주로 작은 의원은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으로 심각한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최근 우리 노조가 인천 부평구 근방의 242개 병원 의원을 직접 방문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열악한 현실은 여전히 드러났습니다. 노동법조차 지켜지지 않고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의료전문직 중에 노동자들의 현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번 부평지역 의원 노동자들의 실태조사 결과는 현재 연구 분석 중에 있으며 보고서 공개와 토론의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을 비롯해 많은 언론사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노조와 직종협회는 공동활동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는 직종협회와 함께 중소병원 의원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함께하고 토론회와 노동기본권 10대 요구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여기 계신 박홍배 의원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함께해 주신 의료전문직종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자담회를 진행하고 노동기본권 보장 공동활동 선언식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보건의료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우리 노조와 직종협회 간의 연대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를 강력히 규탄하고 모든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전면 시행, 의료인력지원법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포괄임금제 적용, 적정보수 미보장이 현장에서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는지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특별히 의원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노조는 노조만이 가지는 권리이자 역할인 단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병의원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2022년부터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노조의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사용자 단체가 아니며 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은 노동기본권 교섭을 회피하기 위한 핑계에 불과합니다. 노동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관철하기 위한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의협, 치협, 병협, 한의협은 법정의료단체이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사용자이고 이들 사용자들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사용자 단체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병협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의협, 병협, 한의협, 치협이 노동기본권보장, 전문의료직종에 최소한의 노동조건을 만들기 위한 교섭에 응해야 할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 노조는 현존하는 사용자 단체가 노사관계의 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하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법의 초기업단위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와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을 명시하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기본권보장 교섭의 성사를 위해 우리 노조는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계류 중인 법안인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포괄임금제 폐지, 적정보수 조사와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 조속한 초리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발언은 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님의 입법 취지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박홍배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2023년 통계청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총 86.3%, 538만 6,553개에 달하며 이곳에서 종사하는 768만 명의 노동자는 고용안정, 해고제한, 근로시간 및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포관림금제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노동자들은 포관림금제로 인해 자신의 노동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받지 못하고 과로와 공짜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방치하는 것은 저를 비롯한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조금 전 최희선 위원장님께서 의협과 취협, 한의협의 사용자 단체로서의 교섭 거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유감을 표합니다. 그 산업의 서비스의 질은 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료 전문직 노동자의 대다수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 종사합니다. 하지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포관림금이라는 이유로 현장의 노동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꾸지 않는다면 의료 서비스의 질 개선 역시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난 8월에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와 포관림금제 폐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헌법 앞에 차별받는 국민이 있어서는 안 되듯 근로기준법 또한 일하는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모든 노동자가 일터에서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고 법이 정한 노동기준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발언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의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학윤숙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 황윤숙입니다. 치과위생사를 비롯한 보건의료인들은 동네 병의원 보건기관에서 국민과 가장 먼저 만나는 대표적인 의료 전문 노동자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근로자 5인 미만 규모의 의원은 3만 4천여 곳으로 전체 의원 중에 51%를 차지했습니다. 보건기관 2,800여 곳 중에서도 절반에 달하는 1,300여여 기관이 5인 미만의 규모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국민이 아프고 몸이 불편할 때 가장 먼저 찾는 동네 병의원과 소규모 보건기관에서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언제든 해고될 수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도 보호장치가 없으며 사업주 마음대로 제한없이 일을 시켜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쉬고 싶을 때 연차 휴가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묵묵히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5인 미만 규모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규모가 큰 병원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근로기준법조차도 제대로 준수되지 않는 상황에서 법에 보호하는 해고 제한, 연장 휴일 근로수당, 연차 휴가 같은 근로기준의 핵심사항조차도 적용 제외되어 근무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경쟁으로 주말과 공휴일 등 각종 휴일 진료와 야간 진료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근무 시간이 늘어날 뿐 아니라 평일 휴무를 강요당하고 아이돌봉과 가족과의 시간이 필요한 주말이나 휴일에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빈변하게 발생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조차도 대표자의 상화정에 맞춰 쉬어야 하고 이를 연차해서 차감하거나 조정하는 등의 부당한 사례도 만연한 실정입니다. 사실 규모가 있는 기관이라 해서 근무 환경이 형격히 나은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5인 이상의 기관은 법적 보호장치라도 있어 노동 환경을 개선해 나갈 수는 근거가 되지만 5인 미만의 기관은 불합리하고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서도 방치되고 있어 사업주의 도덕적 기준에 따를 뿐입니다. 이렇듯 열악한 근무 환경은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저하를 이야기하고 보건의료 노동자들로 하여금 동네 병원 의원을 떠나게 하거나 기피하게 하여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의 공백을 가져옵니다. 이로 인해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고스란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차별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근로기준법 앞에서 5인 미만 규모의 동네 병의용과 보건기관에 근무하는 우리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조항들이 중대재해처벌법, 공휴일에 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기준 적용되어 노동자들이 보호 못하는 근거를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제외 취지는 영세 사업주의 경제적 사정을 보호한다는 것이지만 의료기관장은 영세 사업자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현행 법률로 인해 소규모 기간의 보건의료노동자들은 더욱 고립되고 있으며 같은 국민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이미 2008년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할 것을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모범적 기준이 아니라 최저 기준을 정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감독하여 근로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야말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가장 크지만 열악한 현실에 놓여 있어 차별적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서 보건의료노동자들이 차별받지 않고 노동의 기본권을 보장받는 법적 근무 환경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을 촉구합니다. 네, 협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 마지막 발언입니다. 의료인력지원법 개정 필요와 요구에 대해서 최병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부회장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만 2천 회원과 함께하는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사업부회장 최병호입니다. 지난 2월 의사들의 집단 사직으로 인한 의정 갈등의 의료 공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인력들이 묵묵히 현장을 지켜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특정 직역만이 아닌 모든 보건의료인력들이 인정하고 합의할 수 있는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쳐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 없이 각 영역에 절실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치료를 위해 일하는 중소병의원 보건의료인력은 여전히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과 임금 구조에 처해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은 97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대형병원 근무자를 제어하면 중소병의원에만 약 50만 명에 가까운 보건의료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7월 초 발표한 보건의료인력 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사들의 평균 연봉은 간호사 임금의 5배, 간호조무사 임금의 8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소병의원에 근무하는 임상병의사, 간호조무사 등의 보건의료인력은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수준입니다. 임금 실태조사에서 보면 중소병의원 보건의료인력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라는 기본적인 조건을 비교한 결과 다양한 차별이 반영된 임금을 받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중소병의원의 임상병의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5개 직종에서는 성별, 지역별, 사업장, 규모별, 임금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현실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건의료인력의 임금실태조사를 통해서 경력과 숙련도에 따라 적정임금 보수체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체계가 마련되려면 보건의료인력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서도 숙가가 적용되고 인건비로 연계되어야 하는 정책도 실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2024년 보건의료노조에서 조사한 중소병의원 노동자의 노동조건 실태조사 중간보고의 직장 만족도에 대한 부분에서 고용 불만은 31.2%, 임금 수준 불만은 62.4%, 직장 분위기 불만은 25.7%, 업무노동 강도 불만은 40.4%로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금 부분 실태조사에서는 월 최저임금 206만원 미만이 18.6%, 250만원 미만이 63.9%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자 평균 임금 421만원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금 지불능력에 해당하는 병원의 수익구조에서 보면 지불능력의 여력은 매년 6% 정도의 인상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측면에서 초대졸은 3,600만원, 대졸은 4,600만원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므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다면 보건의료직이라는 직무가치를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적정임금 수준은 재고려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비합리적이고 열악한 임금체계를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직종별, 경력별, 성별, 지역별 보건의료인력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직종 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증진을 도마하는 보건의료직이라는 소명과 자부심을 고치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도록 매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중소병의원 적정임금 수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건의료인력이 행복해야 보건의료기관을 찾는 국민이 행복할 것입니다. 의료기관 보건의료인력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적정보수체계는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무적인 책물뿐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의 해소와 불평등, 양극화 해소 등 행복한 보건의료인력을 만들기 위한 핵심적인 과제일 것입니다. 또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일하는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배치, 적정인력 확충, 직종별 역할 및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지원법 1부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중소병의원 보건의료인력의 열악한 근무 여건과 적정 임금체계는 해결되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중소병의원 보건의료인력은 전체 의료기관 노동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러므로 중소병의원 보건의료인력의 높은 이직률과 직종별 임금 격차 등을 위한 해결책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1부 개정 법률안에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